아 이 친구 뭐야 아니 MB타입으로 보네 화이트 나는 떴잖아 난 ENFP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에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겨주세요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을 경우 총 5분에게 원하는 열매와 로벅스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3시 21분 일부 플레이어에 아바타에 로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내 캐릭터는 버거 없겠지? 자 지금 버거로 인해서 모든 캐릭터가 거의 다 뉴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캐릭터 역시도 뉴비로 보이네요 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공개 서버를 이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이 버그를 이용해서 만약 저를 알아보시는 분에게 전설 열매를 무료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겠다 나 알아보지 않을까? 여기 나른이나 뜨잖아 알아보지 않을까? 2000년 후 어... 아무도 못 알아보나? 자 첫 번째 해왕료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죠 어? 뭐야? 나 로벅스 있는데 왜 로벅스를 또 사라고 뜨지? 자 좋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해왕료 소환 한번 갑니다 어? 아 해왕유 잡으러 갈라 했더니 진짜 이... 아... 이 서버는 지금 새로운 게 나와서 안되겠다 다른 서버로 이동 한번 해보죠 아 좋아 이제... 이제 알아보지 않을까 자 다른 서버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네 이 서버에서 한번 소환해볼까요? 어? 트레이드? 나 알아본 건가? 야 위에 화이트 나는 떴잖아 이제 알지 않아? 얘들아 얘들아 내가 해왕유를 소환했어 얘들아 내가 해왕유를 소환했어 어어 얘들아 그... 해왕...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알지 않을까?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나인 걸 알지 않을까? 어어어어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나 혹시 알아보지 않을까? 우리 MBTI가 ENFP인가 보네 어 우리 ENFP 친구 나 몰라? 나? 나 몰라? 친구 아 MBTI부터 나랑 안 맞아 그래 나까지 갖고 있잖아 이번에 뜬다 MBTI 뭐임 아 이 친구 뭐야 아니 MBTI 물어보네 화이트 나는 떴잖아 소 난 ENFP 어쩌랑 유튜버 봄 아 퀵퀵 나는 백나른인가? 그 사람 보는데 디오X의 تX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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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빼 밉バ그들은 봄 가끔봐 가끔봐? 아 어떻게 생각함? 꿀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는데 왜 날 몰라 야 본 다음에 왜 날 몰라 왜 날 모르냐고 물음표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잖아 Your name is UB Your name UB UB가 아니라 나른 어 UB가 아니라 나른 나른 N.A.R.N. 나른 My name is N.A.R.N. 백나르니? 음 Vai 보면서 몰라 섭... 제가 선물하나드릴게요 아 그래도 내 영상 tension 재밌게 본다 했으니까 사중에 사칭이냐고? 무슨 소리야 진짜 알고 죽게 해왕도 내가 소환했어 으 ㅋㅋㅋㅋㅋㅋㅋㅋNews asy 해왕도 내가 소환했어 이짝들아 아 Joo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일단 해왕 잡는거 좀 도와줍시다 아우 얘 왜 이렇게 오늘 움직이니 아 이거 브이키 고장 났네? 브이키가 안 나가 뭐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잡죠 어 이거 지금 브이키가 고장 났나 보다 아 그만 이동해 이 자식아 아 그만 이동해 이 자식아 아 그만 이동해 이 기계가 미친 아 그만 이동해 이 자식아 싹 아 그만 이동해 이 자식아 스포츠 스포츠 에은 으아 에은 lament 으아 으아아아 으아악 스 출세당 쎄이 이게 여긴다 왜 나만 때리냐 너 너무 심...너무하다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키보드 고장으로 가장 센 공격을 못하는게 좀 아쉽긴 한데요 자취 뭐 어쩔 수 없이 아잇 아이잉 아 확실히 VK 없으니까 너무 약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도 뭐 이정도쯤은 껌이니까요 제가 어 해왕을 몇마리 잡았는데 컷! 컷! 오케이 자 저는 이제 해왕에서 얻을건 없겠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얻읍시다 자 일반성년을 따롱 자 좋아 아 다른사람 혹시 나 알아본사람 없나? 아 없나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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